마이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찬미의 화보촬영 날이에요 싱글즈라는 화보를 찍게 되었고 유나언니랑 둘이 찍게 되었어요 일단 저 먼저 가서 저 개인컷을 찍고 그리고 유나언니가 오면 같이 유니컷을 찍고 이렇게 저는 퇴근할 것 같은데 오늘 찬미의 화보촬영 하루 함께 해보실까요? 화보촬영장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화보를 찍게 될 것 같아요 저기요? 저기 하얀 공간이? 준비를 시작해볼까요? 카메라 안될까나 오마이구마 뱅뱅뱅뱅뱅뱅뱅 여보세요? 옷을 입었다네 은혜는 이렇게 폭실폭실한 니트를 입고 저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검색냄 냄새가... 스웨어 많이 나죠? 어제가서... 엄마 이어캡을 안 끼워주세요 저는 나 마음을 정했어 언니 뭐? 나 오토바이 사기로 했어 왜 저래? 저는 반대예요 왜요? 저는 원래 바이크 타거든요 근데 안 타는데 요즘에는 건너고 싶진 않아요 왜요? 서울에서는 타기 위험해서... 어찌고... 괜찮아요 이미 사려고만 먹었어요 나 안 먹어요 감사합니다 갈까요? 딸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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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만 있었어.. 아.. 두 번째 자 짐중 눈이 좋다 아이.. 잘해들었어요 어때요? 잘 먹었네? 좋아요 새로웠어요 새로 왔지? 우리 반하면 우리 가슴 짓을 먹었죠? 카레 입은거죠? 네 머리만 하면 된대요 머리만 하면 된대요 머리만 하면 됩니다 다 됐어 윤환이 이제 와도 돼 윤환이 끝나면 찌들어가요 3번째 컷 바로 윤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윤환이 머리냄새 안 나요 여러분 엔젤이라서 엔젤은 머리냄새 안 나지 여기 목소리가 너무 커요 엔젤이라서 너무 커 너무 커 어디서 걸어볼까 진짜요? 어? 이거 좀.. 이거 너무 나고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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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이퐁 제가 잘 봤을 때 Серг이 빠져봐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사장은 재미있어요 하버? 하버도 재미있고 뭔가 완전 새로운 걸 해봤는지 재미있어요 이 빗 엄청 시원한 이기기에요. 소 시원하네요. 시원한 건 아닌데 얇은 머리가 되게 좋아요. 소 시원하다. 소우가 어떻게 할까? 이거 찬 말초에요. 얼음 탈 하지마. 소 배고파. 소 졸려. 소 배고파. 마지막 컷 준비 중. 여러분이 처음보는 찬미죠? 네. 머리 끝. 이제 메이크업 하러 가요. 머리 소 신기하죠? 소 특별해. 소 파격적인 메이드입니다. 또 소주 다 날라갈까? 맞아. 일단 문 좀 닦고 가야겠다. 닦아줄 건데. 어떡해. 그럼 실검에 오르는 건 몰라요. 실검에 오르면 어떡해요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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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화보 촬영을 마쳤습니다. 여러분. 이렇게 찬미와 함께. 오늘도 찬미 하루를 함께 하시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다고요? 맞아요. 이제 저는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풀고 밥을 먹으러 갈 건데. 오늘 찬미찬미에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지금까지 찬미찬미의 찬미였습니다. 안녕.